양념을 다른 데하고는 좀 틀려요 다른 데 같으면 보쌈 드시다 보면 고기는 약간 심심한 맛이 나고 다른 거랑 같이 곁들여 먹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고기 자체를 삶으면서 간을 어느정도 막게끔 나가야 돼요 그래서 고기 하나만 그냥 드셔도 이제 맛있게끔 이명의 재료가 다닐 수준을 제공하는 데 식품을 자기시켜보는 데 양념이 비닐 수준을 제공하는 데 감사합니다.